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경이에요. 오늘은 정말 정말 쉬운 오일노드샵 데일리 메이크업을 가져왔는데요. 순한 강아지 눈매로 만드는 꿀팁까지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라네젤 레이어링 커버 쿠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보통 저희가 쓰는 쿠션에 컨실러 쿠션같이 같이 들어있는 2in1 제품이에요. 평소 밝은 21호나 17호를 쓰는 제 피부엔 13호가 찰떡이더라구요. 퍼프 생긴 것도 굉장히 신선하죠? 이렇게 컨실링 쿠션과 레이어링 쿠션을 바르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전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먼저 컨실링 쿠션으로 잡티를 가려줬어요. 컨실링 쿠션을 이 퍼프의 뾰족한 세미미트 부분으로 바르면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커버력있게 제형이 올라가더라구요. 보시다시피 컨실링 쿠션의 커버력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퍼프를 반대로 껴서 쿠션용 에어 퍼프로 팡팡 두들겨줄게요. 쿨링감이 확 느껴지면서 처음 딱 바를 땐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세미미트하게 바뀌어서 윤광 표현이 가능한 쿠션이에요. 세미매트한 피니쉬라 시간이 지나도 지속력이 정말 좋은 편이었는데 혹시라도 들뜰 수 있는 각질 부위는 기초를 꼼꼼히 해준 뒤 쿠션을 바르는게 더 좋겠죠? 다음은 아주 가볍게만 불필요한 유분을 잡아줄텐데요. 입자가 정말 고와서 제가 좋아하는 파우더인데 안 털고 그냥 발랐다간 좀 베이비 파우더 바른 것 같이 허해질 수 있으니까 꼭 브러쉬를 탕탕 털어주시고요. 쉐이딩 또한 조금 가볍게 터치해줬는데요. 상대적으로 하관이 얄성하고 광대가 있는 얼굴형이라 전 보통 광대 부분에 가장 신경 써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들어가는 이 턱 양쪽 부분을 쓸어주면 턱이 조금 더 브이라인같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은 같은 제품으로 코 쉐이딩도 해줄텐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좋아한다던 이 어퓨의 노즐 쉐이딩 브러쉬를 요즘 정말 애용하는 중이에요. 먼저 이 브러쉬로 콧대 양쪽을 가볍게 쓸어주고요. 코끝도 동그랗게 마무리해서 조금 더 귀여운 인상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선택해서 입꼬리를 약간 웃는 상으로 만들어줄텐데요. 조금만 더 위로 연장시켜 그려서 웃는 입술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인중도 간략게 터치해주고 애교살도 잡아줘서 조금 더 통통한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눈썹도 그려줄텐데요. 제 머리색과 비슷한 살짝 붉은 빛이 가미된 브라운 펜슬로 먼저 눈썹을 그려줄게요. 살짝 끝 꼬리를 아래로 내려 그릴텐데 이렇게 눈썹 모양을 잡을 땐 위쪽보다 아래쪽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따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눈썹 밑부분에 가이드라인을 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영역을 위로 넓혀서 나머지 눈썹 부분도 다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썹의 가운데 부분이 조금 진한 것 같아서 비슷한 색상의 아이브로우 카라로 색상을 입혀줬습니다. 이제 정말 쉬운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무펄의 피치 브라운 색상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쓸어주세요. 언덕까지 조금 도톰하게 깔아서 같은 색상을 통일시켜줍니다. 그리고 영롱한 금빛 펄이 들어가 있는 블링블링한 섀도우로 눈두덩이 전체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라줄 텐데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양을 조금 많이 해줘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컬러랍니다. 그리고 언더도 똑같이 애교살 부분에만 가볍게 터치를 해줘서 통일시켜주시고요. 다음은 브라운 펄 펜슬로 눈 앞고리를 조금 더 트여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줄 텐데요. 뒤에 있는 고무로 살살 블렌딩해주면 뭔가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눈 앞이 더 트여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어서 전체적으로 말고 가이드라인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뒤 1분의 2 정도만 같은 색상의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줄 텐데요. 이때 본인의 눈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이제 아주 얇은 블랙 색상의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메꿔가면서 아까 그렸던 브라운 라이너 위에 그려줄 텐데요. 마찬가지로 눈꼬리를 조금 처지게 아래로 그려서 강아지 같은 눈매를 완성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브라운 펜슬로 눈 앞고리를 살짝만 잡아주고요. 마스카라를 하기 전 제가 좋아하는 슈에무라의 뷰러로 컬링을 찝찝해줍니다. 다음은 비바이바닐라의 볼립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텐데요. 컬링력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 사실 발릴 때 조금 가루날림과 뭉쳐서 발려가지고 그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언더에는 살색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다시 마스카라로 언더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쓸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발랐던 이니스프리의 펄슬로를 눈 앞고리에 발라서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통 속눈썹을 끝에 1분의 5 정도를 잘라서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속눈썹보다 더 아래에 붙여줬어요. 그럼 눈꼬리가 좀 더 처져 보이면서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강아지 눈매를 만들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에어쿠션 블러셔를 사용할 텐데요. 쿨링감이 확 느껴지는 굉장히 촉촉한 블러셔고요. 무엇보다 블렌딩하기 편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몽드 틴트를 발라줄 텐데요. 먼저 컨실러로 입술 색을 죽여준 다음에 딱히 별 테크닉 없이 그냥 풀로 발색을 해줬습니다. 조금 쨍한 색감의 핑크 코랄을 사용해줬어요. 가운데 안쪽에만 한 번 더 쨍하게 발색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 오늘 메이크업 정말 쉬웠죠? 평소 가벼운 데일리 화장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메이크업이에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